샤이니스티어로 입구 여기가 차이니스티어로 입구입니다 티켓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차이니스티어로 답게 차이니스티어로 관련 조형물을 앞에 전시해 놨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건데 이쪽에서 볼 때는 좀 독특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사 전에 세팅된 준비들 행사 준비를 하면서 레드파켓 관련해서 사람들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행사 관련해서 여기서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됩니다 미디오도 오고 사진기자도 와서 사진 찍고 나면 그 다음날 프레스 통해서 전달되면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사에 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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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